규식아 어 창고에서 이것들 좀 더 가져와줄래? 그래 참 규식아 어? 한결이 좀 데려와줄래? 하나는 바로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약국에서 기념으로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려고 그래 정말 고맙다 고맙겠냐 진짜 한결아 아빠 어이구 그래 우리 한결이 아빠 보고 싶었어? 뽀뽀 어이구 한결이 아버님 되세요?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한결이 반 담임선생님이에요 아 예 그러세요 오늘 아버님께서 한결이를 데리러 오셨나봐요 예 제가 회사해서 일찍 끝나가지고요 저 한결이 오늘 제가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? 그럼요 한결이 뭐 먹고 싶어? 아빠가 오늘 다 사줄게 갈비 갈비? 알았어 아빠가 갈비도 사주고 로봇도 큰 거 사줄게 정말 아빠? 그럼 한결이는 좋겠다 그럼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한결아 내일 보자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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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왔어 자 먼저 뭘 해야 간식을 먹죠? 손 씻어요 네 가서 손 씻어요 아니 근데 한결이가 안 보이네? 한결이는 아버님이 오셔서 데려갔는데요 뭐라고? 아버님이라고? 네 저기요 아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금주아 친구 아 예예 한결이 좀 데려왔거든요 네 예? 아 예 저기 그게요 저기 한결이 아버지가 예? 아니요 아이고 아 예 아 아 아